메인보드를 중고로 샀다 그러니까 되게 찜찜한데요?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딱 인사서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쿨러를 지금 팔라딘 설치할 거예요? 네네 CPU가 몇인데요? CPU가 9600K예요 보드가 몇이었어요 이게? 390 인텔 얘가 얘 맞나요? 네네 신세? 밑에 장착함이 따로 있어가지고 얘는 원래 끼고 그쵸 위에 이렇게 끼워서 하더라고요 네 그건 맞게 맞는데 저게 인텔용이 맞나? 지금 그걸 생각합니다 파워용은 다 새 거고요? 네 그럼 새로 사서 3번, 4번 쇼트 시켜가지고 해봤는데 얘는 또 잘 돌아가더라고요 아니 켜진다고 파워가 정상이라고 저는 없어요 그건 이제 원오프가 되나 안 되나만 테스트하거든요 메모리는 이거 쓸거죠? 네 이것도 새로 사는 거예요 켜지긴 켜져요? 정확히 한 28초 있다가 전원을 껐다 켜져요 화면이 들어와요? 안 들어와요 화면도 안 들어오고 전원만 잠깐 들어왔다가 네 펜 다 들어왔는데 28초 후에 딱 꺼지고 꺼진다 네 얘는 사실 안 꽂아도 되는데 네 혹시 몰라서 저거 12핀 다 꽂아보고도 켜거든요 보드는 업장에서 산 거예요? 중국으로? 아니요 개인으로 개인으로 일단은 소켓은 깨끗하네요 쿨러는 저희 걸로 일단 좀 아 네 잘 썼대요 기존에 그 개인 부분은 저희가 구매하기 일주일 전까지 썼다고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?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근데 원래 전화만 들어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몰이터 막 이렇게 됐어요 화면이요? 네 이렇게 지금 나가고 다시 켜져요 이게 이제 29초 동안 켜졌다 꺼졌다 한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건가요? 네 맞아요 보드가 반응이 없네요 일단 비풍도 안 나가지고 더 그 M.2가 안에도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요? 네 들어왔다나 헛다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아 여기 화면이요? 네 화면이 뜨면서 작동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메모리 이거 하나 써요? 다른 거 안고 잡았어요? 네 안고 잡았어요? 네 슬롯은 똑같은 M.2로 슬롯은 바꿔봤는데도 똑같아가지고 여분의 M.2이 없어가지고 제가 16기가 3000인데 저는 28초 29초에 꺼진다길래 나는 화면이 뜨면서 꺼지는 줄 알았어요 배터리 빼고 보드 방전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네 배터리 빼 봤어요? 네 30초 있다가 아 빼 봤어요? 네 해보고 다 해봤네요 보드 갈아 봐야 될 거 같은데 300 300 일단은 방자 지켜놓고 보드를 붙여 보드 배터리도 순영은 다 됐네요 아 그래요? 이런 거 얼마 안 하니까 근데 일단 안 될 만한 노지들이 하나씩 있으니까 그래도 안 되네요 아무래도 보드 같은데 보드 같은데 모 Kitchen 몰라 보죠? 어 이게 웃을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한 번에 뜨잖아요 이게 정상이네 이게 정상이죠 9600K 외물이 16기가 하나 잘 올라오죠 보드에 한 번에 뜯는데요 이거 아무래도 나쁘게 얘기하면 고장난 제품이거나 상태 안 좋은 제품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분이 장착을 하면서 쇼트를 냈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으니까요 어찌됐든 얘가 문제가 있네요 에즈락 센터에 한번 입고를 해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 판매한 사람 그분이 어떻게 안 해주는데요 제가 얘기를 아직 안 해봤거든요 안 해봤어요? 해봐요 보증이 처리 남아있으면 안 남아있을 것 같긴 한데 제조사 쪽에서는 시리얼로 확인하니까 여기 에즈윈 거네요 에즈락 유통사가 에즈윈이거든요 여기 에즈윈 있고 시리얼 있죠 이거 시리얼 불러주면 보증이 하나 남았다 안 남았다 센터에서 확인해줘요 그래서 3년 이내라고 하면 AS 다행히 보내면 되고 만약에 3년 넘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구매한 사람 그분이 난 산지 3년 안됐다 그럼 영수증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AS도 좀 보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9세대 보드는 보급형은? 없죠 요즘에 G390도 그렇고 없어요 그래서 보통 고객분들이 AS 저희 할 때 사보세요 제가 구해 올 수가 없으니까 지금 바로 해드릴 수는 없고 구해서 확인해 볼 수는 있고요 그건 이제 후선이고 차선은 일단 판매하신 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죠 근데 보통 중고라는 게 한번 또 주고 받으면 끝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애매하네요 중고 보도를 안 구해드리고 하는 게 못 구하는 건 아니에요 물건이 아예 없다 시장이 쇼티지다 그러면 못 구하겠지만 보통 중고를 안 구해드리는 이유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는 업장이니까 그래도 사서 2개월이든 3개월이든 기본 보증은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해드릴 수도 없거든요 중고를 그래서 못 구해드리는 거예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다 해봐야 되니까 실제로 판매자는 난 정상이었어 그렇죠 정상이었어 나는 난 잘했었어 라고 하면 할 말 없잖아요 저도 중간에서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컴퓨터라는 게요 저희도 조파지만 정말 미세하게 아차 싶을 때 고장 나거든요 맞아요 잘 처리가 되시길 바라겠네요 네 vos 하 아 감사합니다.